그리고 이 맛도 지금 너도 우리 뭐하고 왔냐 우리도 막걸리 맛있다 왔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어? 아.. 케첩, 케첩즈로 우리가 하나 해줘야겠네 야 이 뀌끼하면 좋다. 이 뀌끼 만든 거부터 네, 잠깐만. 이제 막걸리가 더 맛있어. 막걸리가 정말 맛있어. 나는이, 내가 사업장을 해야겠다. 뭘까 샴페인만 아니겠습니까? 야, 우리 뭐하시지? 야곤 바파? 들어가는 크면ples assim 좀 다. 야곤을 세트하고서는 그냥 덩체로 싣고 그렇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